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던 Psaki에 고구마 우유 고구마 프라이 고구마 물 계란 계란물 소금 그리고 소금 간장 달걀 소금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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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로 계란 계란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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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설탕 다진마늘 간장 고춧가루 고추 연료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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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정국도 잘 어울립니다 식기로 수えieur 8 Jan 20 존맛 버터 물 3 movimiento 다운 양념장 나물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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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불닭 소스에 팽이버섯, 회송이버섯, 표고버섯, 만두, 시장에서 산 어묵, 닭꼬치, 당면 볶이, 문어다리, 전복. 이렇게 같이 준비했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먹겠습니다. 당면 볶이부터 먹어볼게요. 당면이 잘 배웠어요. 당면이 잘 배웠어요. 너무 맛있어요. 눈어다리 눈어다리 너무 쫄깃쫄깃. 너무 쫄깃쫄깃. 이번에는 팽이버섯. 참기름을 뿌려주세요. 참기름을 뿌려서 참기름을 뿌려주세요. 참기름을 뿌려주세요. 다음에 마트에서 산 닭꼬치. 마늘을 뿌려주세요. 참기름을 뿌려서 마늘이 뿌려서 참기름이 너무 쫄깃쫄깃. 참기름이 쫄깃쫄깃쫄깃. 참기름이 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 깨끗해지게 만들어줘요. 참기름이 뿌려주세요. 참기름. 고춧가루 아삭아삭 버섯과 버섯이 나와요. 전복 전복같이 많은 전복! 계란 어묵 진짜 맛있어 어묵 어묵이 아니라 오징어오는 것 같아요 맛있지만 비닐때문에 오징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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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달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